인천항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북고속설이 옆에 안입니다. 뒤에서는 RRT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분은 오늘 급한... 아 지금 인천항을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유리가, 선실유리가 조금 눈이 와서 지저분한 관계로 화면이 모르시고 싶습니다. 여긴 자월도 경위지 자월도 선착장입니다. 여긴 소이장도, 소이장도입니다. 여긴 대이장도, 소이장도에서 대이장도로 넘어왔습니다. 네 우리를 내려주고 저 배가 이따가 3시 20분에 우리 태우러 오겠습니다. 레인보우를 타고 왔습니다. 인천항에서 지금 1시간 25분 정도 왔습니다. 승봉도 도착했구요. 섬일주를 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 RRT국장님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출발합니다. 선착장에 내려서 지금 이제 섬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2일내 해수욕장 2일내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모래사장 맑구요. 경치 좋습니다. 오전이든 안개도 다 그쳤구요. 승봉도 받았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2일내 해수욕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예 해수욕장 전경입니다. 예 사람은 하나는 없습니다. 갯벌에 조개 캐는 분 몇 분 계시구요. 아주 한적한 한적한 해변입니다. KARDF W35로 처음 받아서 예 SSB 신호가 예 DS1 IYZ국장 신호가 아주 깨끗하게 FM 라디오 같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난가하고 하하하하하 노이지도 안없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오늘 만나서 간다 왔구요. 다음에 클럽 로고가 여기 있구요.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얘기 나누어올 좋겠습니다. 안테나는 여기 초나무 지상고 3.5m 걸어가지고요. 저쪽에 예 망로 여름에 해변에 안전요원들이 올라가 있는 망로 예 거기다가 지금 묶었습니다. 예 SWR은 1.2정도 나오고 있구요. 전파상태도 좋고 시간이 안되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청도 신호도 노이즈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무전기 마이크를 안 갖고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전신 전신운영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여기는 뭐 2일내 해설장을 예 우리가 그냥 전세 전세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itation 지시되면 승무원 신동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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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GM 원주의 DS2 JJV 국장님께서 시키려 주셔서 제가 응답을 해서 교신 중입니다. 교신 중입니다. 소타 운영 제이슨 국장님께서 여수에서 SSB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SSB 상태 상당히 좋은데 무전기 마이크를 안 갖고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래? 저쪽으로 지켜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ыми Care Mail Hale이도 조건을 들여줍니다. 저쪽으로 지켜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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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2시 20분, 20분 정도 됩니다. 출발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했고요. 떠나서 갑니다. 자전거, 섬까지 오느라고 고장 많았습니다. 호출보호가 여기 써있고요. 경기도 살 때 만들었기 때문에 스티커는 HL2로 나옵니다. 안테나, 튀노, 발전기 배전판 보이고 있습니다. RRP 국장님 먼저 올라가셨고요. 따라서 선착장으로 배타로 이동 예정입니다. 여긴 이제 승봉 선착장, 승봉도 선착장입니다. 대부 고속 카페리 5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타고 갈 레인보우호는 잠시 5분 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낚시꾼들도 나가고요. 아까보다는 파도가 조금 있는데요. 거의 만조된 것 같습니다. 물이 거의 만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승봉도를 출발해서 대이잭도 소이잭도 거쳐서 인천 연안부도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서 승봉도를 출발해서 대이잭도 소이잭도 거쳐서 인천 연안부도로 돌아갑니다. 네, 연안부도 도착입니다. 연안부도 도착입니다. 지금 연안부도 도착... 지금 연안부도 항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 1시간 20분을 다녀서 승벙도로부터 떼이장도, 소이장도 경유해서 인천안 연안부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뒤에선 RRP 육장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레인보우 배를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인천안에 들어갑니다.